어쨌든 간. 그래서 뒤에가 날아가서 그거를 테스트용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응. 뭐지 이건? 선물이니? 다. 응. 필요없어. 너 가자. 아아 내 선물! 자 이번 앨범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자 오늘도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찍어볼건데 찍기 바로 직전에 같이 저번에도 청소를 한번 했었던 꼬까미씨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할래 했는데 흔쾌히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게 아니라 제가 쫄랐어요. 안녕하세요 꼬까미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전 노래를 주로 콘텐츠로 하고 있는 꼬까미라고 하고요. 게임도 자주 하는 팬입니다. 와~~ 와~~ 뭐 솔직히 제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번에 비세라 엑스맨 같이 찍었었고 최근에 갱비스트도 엄청 재밌게 찍었었죠. 아 맞아요. 일단 오늘은 피세라를 찍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방부터 만들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예전에 한번 프린이랑 청소를 했었던 그래비티 G 앱을 청소해볼게요. 스페이스가 나는 거고 C키가 아래로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일단 이거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꼬까마 너도 편집자 있어? 응. 두면 두 분 계셔. 월급으로 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응응응응. 두 명. 두 명인데 영상이 소화가 잘 돼?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게 나는 이제 노래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비세라가 지금 튕겨가지고 아 너 혼자 잼잼하고 있어 지금. 잼잼 잼잼 비세라를 다시 아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내가 지금 편집자를 구하고 있거든. 아 맞다 맞다 맞다. 영상 봤어. 아 그래? 근데 이제 1차로 신청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어 이분은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2차 테스트로 넘어가서 내 메인 컨텐츠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편집을 맡긴단 말이야. 그래서 2차 테스트로 비세라를 드렸어. 그 1차 통과하신 분들한테 근데 주고나서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를 하다 끊겼어. 아 중간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해서 녹화를 일시정지 해놓고 그 상태로 끝까지 청소를 해버린 거야. 아 뒤부분 다 잘렸네. 어 그래서 뒤가 없어가지고 어 다시 보기 해서 다운받아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참 전에 찍은 거라서 아 다시 보기가 날아갔어. 근데 언제 들어와? 한번 재부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다녀오세요. 오케이 다녀올게. 어 들어왔다. 투구공장.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어 그런가? 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어 너 컴퓨터 얼마짜리야? 치 740 이 미친놈이야. 왜 이렇게 비싼 거 써? 와 와 근데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응 야 다음에 컴퓨터 맞출 때는 오빠 불러. 오빠가 아니라 삼촌. 미안. 삼촌. 어쨌든 간. 그래서 뒤에가 날아가서 그거를 테스트용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응. 뭐지 이건? 선물이니? 다. 응. 필요없어. 너 가자. 아아아 내 선물. 으으이야. 저기 여기 빨간색으로 계속 빛나고 있잖아. 이거 한번 눌러줄래? 으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흫. 우와 그런 리액션.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은 알지?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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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플리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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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 어 그지 그지. 어 알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설명 필요 없어. 플리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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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고. 자 그 영상이 유실돼서 2차 테스트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으음. 내가 확실히 늦는 만큼 편집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 영상 보면은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니던데? 맞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못해. 왜 이렇게 영상이 느려요? 라는 말을 절대 못해. 그만큼 잘 만들어 오시니까. 사실 편집자를 한 명만 고용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 명은 좀 벅찬가 싶어가지고 두 명을 구했더니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만. 근데 이제 노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빡세게 돌아갈 필요는 없어서 노래 영상은 만드는 데 며칠 정도 걸리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진짜 빠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데? 부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화면 효과도 그렇고 그 3분짜리 영상 안에 거의 1시간 분량의 편집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나는. 어. 내 유튜브에 이번에 오리지널 곡이 하나 나왔거든. 제목이 그 영상이 편집자 뭐야 영상으로 보니 오리지널 곡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을 써주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영상 기다렸어. 6개월? 영상 길이가 3분인데? 응. 영혼을 갈아 넣으셨네. 너무 궁금한데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기존 채널은 음악 채널로 쓰고 서브로 만든 게 게임 채널인 거야? 채널 이름이 뭔데? 꼬까미. 그럼 기존에 있었던 채널명은 뭔데? 꼬까미. 어? 그럼 새로 새로 만든 것도 꼬까미인고? 응. 대신 푸사가 달라. 아니 그래서 여기 태우는 곳은 어디 있죠? 없어요. 네? 이거 와봐. 이거 들고 따라와. 이제부터 진짜야.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 진짜 미동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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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조금만 더 높이 어 됐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 각도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는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도 죽는 아름다운 세상 오케이 좋은 생각이 하나 생겼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일단 놔둬 열어봐 오 안 움직이는데 나 몇시간 해봤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괜찮은데? 아니 너 비세라 많이 해봤니? 난 몇시간에 했지? 비세라.. 23..23시간이라 23.9시간이라 적게 했어 아 적게 한 편은 아니네 누구랑 그렇게 많이 했어 청소를 아 여러분 골까매아 많이 놀아주세요 아이엠 맘맘 오까마 남자친구는 없니? 응 왜 때문에?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 뭔가 여태까지 했었던 연애들은 다 약간 연애 같지 않은 그냥 친한 남매 사이 느낌 나는 남자친구들밖에 못 봐서 그런가? 뭐 그렇게 했지 너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래도 학생의 연애에도 약간 달달함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애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야야 그거 깜짝이야 아니다 옮기고 있었는데 몇 개 안 날아갔네 몇 개 안 날아갔네 야 우리 집 강아지도 놀래서 짖는다 우리 집 고양이 이름 알아? 봉나미 왜 이렇게 잘 알아?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난 방송하기 전에 진짜 흔하지 흔한 애청자였다고? 음 그런 애청자가 나보다 훨씬 커버려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구만 또 수입도 수입 나름대로 엄청 야 너 열지 마 죽는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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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도 되게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맞지 그 젊은 나이에 맞지 맞지 그러면 뭐 어따 써? 그냥 저축해? 한 수익의 80%는 저축이고 거기서 한 5% 정도는 내가 쓰고 싶은 데다 쓰고 쓰고 싶은 데가 뭐가 있어? 뭐 옷을 산다거나 게임에도 현질을 할 때가 있고 게임은 뭐 하는데? 어 나는 총 게임 밖에 안 해가지고 레인보우 식스 시즌 뭐 발로란트 이런 거? 신기하다 꼬까미의 모든 사생활을 다 물어보는 거 같아 아 근데 궁금해 하실 분들도 은근 있어서 가지고 뭔가 다 말해주고 싶긴 해 왜냐면 이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노래만 하는 줄 아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렇지 잘 모르지 나도 롤이랑 펑파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 플레임님 뭐래요? 막 이러면서 엄청 놀라시더라고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임님 왜 오늘은 청소 게임 안 하고 롤 하세요? 플레임님 롤도 하세요? 이러지 않아? 맞아 비세라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진짜 왜 청소 게임 안 해요? 청소 게임 언제 해요? 만 도배가 됐었지 나도 이제 방송에서 총 게임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노래는 언제 해요? 노래는 왜 안 해요? 유튜브에서 넘어왔는데 노래는 안 하시나요? 그렇구만 응 이치탱들이 진짜 많아 아유 자 난 준비됐어 꼬까마 열어 제껴 설이 코 Stephanie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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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지금 떠오르는 거 막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효율적이에요 다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아니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 닫아봐, 일단 닫아봐. 엇 됐다! 아이 왜 다시 와라! 너 나 여 때봐라하고 지금 닫는 척 하면서 연거지. 아니! 이거를 기집어어퍼 가지고 밀면 안 돼? 우 strange 그 문에다가 대봐 문에 찰싹 대봐.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 쪽에다가 갖다 대고 ersch Charley 저거 어쩔입과 저거 꼬까하니까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창의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오우야. 이번엔 내가 던져볼게 그러면. 좋아. 이거를! 야! 그걸 지금 내놔! 대샤워! 아하! 아아! 엄마아! 나 꽃가미랑 청소 안 할래요! 아! 됐다. 아니 쓰레기 주우려다가 잘못하고 눌러버렸지 뭐암. 괜히 조청했나? 됩니따. 꽃가미랑 너도 소속사 있어? 아니! 사실 소속사에서 제이가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응. 나는 딱 지금 들어가고 싶은 소속사가 있어서. 뭐 어디?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 아 그래? 그래. 까리니 내가 아직 연락 안 했는데! 왜! 아악! 맘맘매야. 아무튼.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 소속사. 응. 계약도 이제 부모님이 봐주시는 편이니까.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직은 들어갈 생각이 없다. 부모님은 그러고 보니까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방송 쪽으로 되게 지원을 잘해주시고 계시긴 해. 근데 학교 생활이나 수면 패턴? 그런 거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지. 학업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 안 하시고? 걱정은 하시지. 하시는데 방송을 접어서라도 학업에 집중을 한 번이라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강요하진 않아. 그냥 했으면 좋겠다. 너를 엄청 신용하고 계신가 보네. 근데 넌 어른데도 잘할 거 같아. 응. 그런가? 아니 참. 그렇지 않겠어? 딱 보면은 그런 좀 필리 있어. 얜 뭘 해도 될 애다 이런 거. 그럼 오가미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는 되게 특이한 취향인데 약간 나는 장발남을 좋아해. 너무 긴 거 말고 혹시 가수 이무진 씨 알아? 미안 내가 연예인은 잘 몰라. 어 약간 편집자님이 이미지 띄워주시지 않을까? 무튼 약간 목까지 정도 약간 살짝 삐져나오는 정도의 장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그 반도라는 영화 봤어? 이제 아니요? 오빠 강동원 나오는 영화인데 이제 강동원이 그때 처음으로 장발을 한 상태로 나왔단 말이야? 야 너 이상형의 기준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너무 높아졌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장발했으니까 잘 어울리고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제일 확고한 거는 목소리 좋은 사람 최고야 따릿해 역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구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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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에 좋다는 기준점은 딱히 없는데 딱 들었을 때의 느낌 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만 아니었으면 좋겠지 억지로 예뻐 보이려거나 억지로 목소리 좋아 보이려고 이렇게 성대를 조이는 목소리가 있거든 뭔지 알아 나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 목소리가 구별이 되거든 누가 억지로 내는지 누가 진짜 목소리인지 편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응 그래서 좋은 거에 기준점은 없는데 약간 성우같은 목소리 있으면 더 좋지 무엇보다도 사람이 착해야지 아... 기렁이 기렁이 맛있겠다 아랠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어? 방법 밀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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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альную 자 이제 그러면은 무중력을 키고 오염도를 체크하면서 피를 다 닦자 에구 닦고 싶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닦으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상한 거? 어. 이게 괴물 발자국이잖아. 어? 진짜네? 헐 귀여워. 어?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쪼꼬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쪼꼬마 같잖아. 응애. 응애 괴물 아닐까? 응애 괴물. 귀엽다 발자국. 그리고 다 안 닦였어. 발자국들. 좀 더 제대로 벽에 바짝 붙어서 닦으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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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물. 워터. 기미야 워터. 어. 알아서 해. 기미야 워터. 삼촌 바빠. 워터. 약간 영국식 발음을 하고 싶었는데? 워터. 영국식 발음이 워터야? 약간 그렇지 않을까? 영국식 발음 멋있어. 맞아. 나도 영국식 발음을 좋아해. 워터. 기미서 워터. 근데. 억양이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맘맘매야. 자 우리 편집 지원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줘. 음. 넌 뭐 지나간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 났네. 이런 거를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거짓말이고 최선을 다해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플레인티비 유튜브 애청자이기 때문에 편집 스타일 잘 볼 겁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편집이 완료가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한 거를 뽑아서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야. 오 좋다. 내 목표는 나중에 정말 먹엽이 돼서 편집자분들 월 천씩 주는 거야. 그래서 내 편집자로 일한다고 하면 이제 인생 성공 보장 약간 이런 인식이 편집자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거지. 오 되게 큰 꿈이다. 간지 쩔지 않겠네. 월 천. 그럼 나도 들어갈래. 나도 시켜줘. 여기 쓰레기 하나 있어. 어요. 뭐? 커피 한잔 해. 고마워. 마셔. 뽀롤롤. 삼촌 진짜 응애 잘 놀아준다. 정신연령이 똑같아가지고. 이거 뭐야? 라디오다. 어. 중력을 일단 다시 발동시키고 주변에 좀 더 볼게요. 뭐해? 재밌어? 에이 열심히 놀아.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꽃감이? 이거는 어떻게 버려? 어 그거 상자야. 아 상자리에다 버리라고? 어 어. 크레이츠.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을 귀엽게 해. 어? 가끔 뭐 물어볼 때 되게 말투가 귀여운 것 같아. 갱비스츠에서 그. 이 모자 주인 찾아요. 이게 진짜.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어. 다했다. 벌써 끝났어? 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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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니. 우리 지금 한 시간째 청소 중인데. 아 진짜? 어. 한 시간 넘었어. 아우. 안 어지럽니? 돈은 내가 토할 것 같아. 어우. 퇴근하자. 퇴근쓰. 결과는. 과연 몇 퍼센트. 익스셉션하는. 익스셉션할. 와. 저번에 프린이랑 청소했을 때보다 퍼센트가 더 높게 나왔네. 그땐 102%였고. 난 퍼센트 안 보여. 정확하게 100%네. 뭐지? 제가 100%예요? 아니 사무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좀 치우면서 살아. 아니 장작분들이 청소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장작들이 더럽혔어. 악마 같은 장작. 아 갑작스럽게 진짜 같이 청소하고 했는데 흔쾌히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야. 아 난 언제든지 언제든지 좋아. 다음에 또 놀자. 좋아. 퇴근. 퇴근. 자 이렇게 빠르게 가볍게 찍어본 꼬까미아의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이 영상은 이제 편집자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2차 테스트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결과물은 나중에 제가 직접 다 보고 가장 잘 나온 거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편집해 주시기 바라고요. 꼬까미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줘. 편집 화이팅! 어 좋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종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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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